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서디의 윤리 김종익입니다. 생윤 오늘 시험지를 받고 윤사도 시험지를 봤는데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젊음으로 집으로 가서 많이 울었겠죠. 생윤, 쌍윤 하신 분들한테 생윤은 제가 볼 때 약간 자비심이 없었고 윤사는 자비심이 있었고 생윤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어제 저도 밤늦게까지 6평 전에 우리가 Q&A가 쏟아지지만 무조건 다 우리가 Q&A를 끝까지 해주자. 답변대기 0건으로 만들어서 꼭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조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엄지척. 역시 우리 짱이에요. 우리끼리 짱이라고 한 거죠.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저 다음 성훈이 형인가요? 제가 오늘 커피 이렇게 스태프분들 드시라고 돌렸더니 성훈이 형이 인인적인 거 하지 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무의자연. 무의자연 가르치는 윤리선생입니다. 0건. 자랑하는 건 또 겸허가 없네. 겸허는 공자와 노자의 공통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미래의 선지를 해드렸잖아요. 무지의 자각. 그래서 제가 9번 문제 보면서 좀 소름도 돋았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그 잘로는 기출 때 루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있다. 그래서 베카리아가 루소한테 그 비판을 하는 문제가 만약 나오면 여러분 엄청 틀릴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9번 문제에서 3번 C와 E. 그러니까 베카리아가 칸타우 루소한테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여기로 거의 45%가 쏟아졌더라고요. 제가 이거 나온다 했잖아요. 루소는 추방이 있다. 계속 이거 등장이 된다. 그리고 이런 문화에서는 너희들의 함정을 딱 파놓고 제가 항상 말했죠. 처음 출제되는 건 평가원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한다. 뒤에서 잠깐 이야기해드리겠지만 갑의 재심을 보면 자연상태로부터의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형법을 요청한다. 라는 칸트가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영구평화에서 사용했는데 6평에서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형벌에 있어서도 출제할 수 있다. 그럼 선생님 칸트의 사회계약 론을 따로 공부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칸트의 사회계약 론이 교육과정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럼 사회계약 론이 칸트에 들어왔으면 사회계약 사상 할 때도 국가시민윤리 때도 칸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칸트가 주장하는 법의 개념도 자연상태에서 법적 상태로 이행에 해당하는 사회계약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해설 때 해드릴게요. 칸트가 본인이 어떤 사회계약 이론을 가다가 구체화시켜서 펼쳐내기보다는 사회계약과 언급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연상태에서 법적 상태로 넘어가는 영구평화를 이야기하듯이 국제사회가 무전구 상태에서 법정 상태, 공법 체계 그 공법의 세 가지가 국가법, 국제법, 세계심의법이잖아요. 그 개념이 넓기 때문에 제시문에 넣어놓고 정답을 유추할 수 있게끔 문제는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당의 3정에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거죠. 그럼 6번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둘, 셋 중에 둘일 확률이 높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 둘, 셋이야. 원, 투, 쓰리. 대단한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하나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니은, 디귿, 기역, 니은, 기역,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이러다 보면 나중에 학교 내신 시험 문제처럼 기역, 니은, 디귿, 니을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변현되기 시작하면. 그런데 6번 되게 좋은 문제인데 뭐냐면 자연상태에는 이퀄 전쟁상태, 홉스문지를 출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정답률이 와르르 무너졌죠. 그다음에 자연과 윤리에서 본래적 가치 그러니까 인헤런트 밸류에 해당하는 내재적 가치 인트리싱에 해당하는 본래적 가치 잘 평강 구분 안 하는데 초연에 본래적 가치 개념 잘 쓰고 있고 이것도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불안전한 절차적 정의에 따라 롤스는 법을 만드는 절차 헌법이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준 헌법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재헌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재헌절 모른다. 왜 안 쉬니까. 옛날에 7월 17일에 우리 세대 때는 쉬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랑. 안 쉬니까 몰라요. 재헌절을. 그런데 헌법이 어떻게 재정된 줄 아냐. 너희들이 모르지 않냐.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준 헌법 을 가져다가 재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절차를 찾기도 어렵고 이건 이미 기출 때 나왔어요. 2019 구평 때. 그 문제 해제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고 그 강조할 때뿐만 아니라 케이크 자르기 비유에 해당하는 완전한 절차 약정이 그다음에 갬블링 순수 절차 약정이 그리고 법이 불안전한 절차 법이 어떻게 나왔냐. 다수결의 절차에 따라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다수결의 원리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고 싶었던 사람 진정한 다수결의 원리 그건 싱어예요. 그래서 여기 5번 문제의 시민 블록정이 니은 선지 되게 중요하고 이건 내가 외우라 했잖아. 시험부기 전에. 롤스 천부적 재능 노지각우 해가지고 원투 개념 이야기하면서 그 선지 내용 보면 이것도 완전 깜놀이에요. 깜놀. 거의 그 선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롤스 입장에 따르면 선지도 그렇고 제시문에서도 그렇고 천부적 천부적 능력을 사회에서 더 유리한 출발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다. 이거 심지어 작년에 저희 모고 때 선지로도 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가 운 좋게 태어난 거 그 운이다. 임의적이고 그 운을 가다 공동의 행운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디귿 천부적 능력이 분배 몫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 운의 완화 내가 항상 정말 강력이죠. 운의 완화 운의 좌우되지 않는 사회 운의 중립화 이런 개념들 그래서 이거 출제돼서 제가 진짜 놀랐다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6평, 9평은 새로운 걸 준다. 그게 종합이 수능이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윤사는 이게 헬게이트 열릴 것 같았어요. 2위가 2왕인 척했고 2왕이 2인 척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내가 선지를 보니까 분명히 평가원 출제자들이 이거 분명히 고난도 100%거든요. 저 문제 딱 풀 때 근데 이거 평가원이 딱 봤을 때 야 이거 애들 근데 너무 헷갈리지 않을까? 라고 하니까 솔직히요. 이 문제는 밑에 내려가서 선지를 보면 본연지성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탄다 따른다 잘 기억하라 했잖아요. 2가 기의 발에 따른다? 그러면 2가 따라가? 기가 따라가야지. 말이 사람 타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3번에 2가 홀로 존재한다? 2기 불상에 아예 깬 거고. 5번 2는 2가 바란 것 그러니까 선지에서 이미 다 아웃이에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은 뭐냐면 4번 이렇게 풀어라 라고 평가원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가서 근거를 못 찾으면 밑에 가서 선지를 잘 분석해보는 거였고 사회계학술은 윤사는 내가 생윤도 그렇고 항상 정신건강상 좋으려면 외워라 외워놓고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아저씨 나빠진다 했잖아요. 휴면 아저씨 휴면 휴면이 말했던 이성 간접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덕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공하지만 행동 직접적인 동기는 당연히 감정이다. 스피노자도 이름은 노자인데 노자스럽지 않아요. 어려워진다고 이 사람도 점점 어려워진 사람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최고의 욕망도 있어요. 최고의 욕망 이성으로 인식하려는 걸 온전하게 인식하려는 것 새하다는 최고의 욕망 그거 출제될 겁니다. 스톱하고 비교하면서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이번 시험지에서 가장 재밌었던 건 하나 둘 셋 문제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생인 6번 유사 4번 독특하게 펼쳐졌어요. 이거 진짜 앞으로 큰일 났어요. 제가 작년에 둘둘둘이 이제 어렵습니다. 둘 셋 중에 둘 셋 문제는 하나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느 드르냐 드르냐 니음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니음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드르는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둘둘둘은 정확히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고난도로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둘둘둘이 있습니다. 둘둘둘 근데 이제 큰일 나는 거지. 하나 둘 셋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도 알아야 되고 니음도 알아야 되고 디귿도 알아야 되고 명확히 선지를 가야다가 제대로 잘 알고 있냐는 거죠. 6평에서는 6번 문제를 해서 누구에다가 출제해놨냐면 사회계약 사회계약설 홉스 문제 딱 데려다가 너 홉스 잘 기억하니? 라는 거 근데 내가 이거 6번 이 내용은 몇 번 이야기해 줬어요. 절대권력자다. 절대권력자는 제가 평대문 때도 주권자는 처벌할 수도 없고 절대권력자 절대권력자이기 때문에 왜 대리인이냐 평화와 방위를 위해 모든 권력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 것이다. 이거 수특 자료 때도 있고 이거 항상 되게 중요한데 일단 니은 선지 놓고 작년 수능에서도 출제했듯이 이거 맨날 돌아다니죠. 세 번째는 평가원 자연상태는 부정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기억에 있어서 국민의 절대권력은 존재하고 그러니까 기억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말 만약에 평가원 여러분들이 괴롭히고 싶은 문제로 내려고 했으면 기억 기억 기억이 있었어야 돼. 기억이 1번에 기억이 있었어야 된다고 기억이 있었으면 여러분 더 날아갔어요. 이거 완전 그냥 막 거의 그냥 위로 솟지 못했어요. 그냥 땅으로 꺼지는 문제가 됐을 텐데 이것도 평가원이 말했잖아요. 평가원이 여러분 괴롭히는 물론 오늘 널 괴롭혔겠지. 그렇지만 너에게 알려주는 집단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선지에 대해서. 만약에 기억 단독으로 1번에 있었다? 여러분 100% 일본으로 쏠릴걸요? 이거 맞추신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디귿 내용을 해석을 한 거거든요. 주권자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그래서 칸트의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은 칸트의 사회계약 썰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칸트도 결국 계약에 따라 법이 등장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3번이라는 아까 루소, 추방 너 알고 있니? 제가 강의 때 계속 간주했잖아요. 루소는 사형 이외의 추방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래서 팁을 위에다가 제시를 줬던 거고 본문에서 근거 찾기. 그래서 제가 문제가 어려우면 본문에서 근거 찾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는 3번이 명확하게 딱 이해를 했던 사람 루소는 사형 이외의 추방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정답 찾을 수 있었죠. 윤사도 그렇게 문제 풀 수 있었고 룰스의 불안전한 절차협정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2019 9평 문제 제가 이번 주에 하는 잘로기가 딱 거기거든요. 국가시민윤리 시민불복종 거의 잘로기가 끝나가죠. 홉스의 단독문항에서는 홉스의 단독문항에서의 독특함 하나 둘 셋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념 제가 잘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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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정의 파트 13번 문제 옆에다가 하나 적어드렸어요. 롤스가 이야기했던 민주적 체제가 무엇인지 잘로기 분배정의 파트 기출분석 기출분석 강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기 꿀팁 원해서 천부적 재능 천부적 재능 내 얼굴은 내 거지 내 얼굴은 내 거 항상 찬우 씨 얘기했잖아요. 찬우 씨한테 얼굴 내놓으라고 하면 안 돼요. 찬우 씨야 넌 뭔데? 김종익이 넌 누구냐고 보니까. 모래에 있는 사람 와서 내 얼굴 내놓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천부적 재능의 분포 맞잖아. 찬우 씨 얼굴이 찬우 씨한테 갈 수도 있었지만 김종익이 한테도 올라다가 핸들을 심하게 꺾었다. 그렇게 하늘이 헤블린 로터리 시스템 따라서 꺾었어요.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운이야. 그거는 노직도 인정한다고. 정해지지 않았고. 아비탈이. 임의적이고. 근데 여기 말하잖아요. 노직이. 임의적이건 아닌건 가능해. 그 운도 천부적 재능의 분포도 운. 그거 내 거다. 그거 가지고 정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취득 절차를 지키면서 그에 따른 결과도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근데 롤스는 뭐라 했어요. 천부적 재능의 분포에 해당하는 운. 그 운도 공동의 행운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운인데 운으로 나한테 왔어. 그럼 운은 응분의 자격 응분의 것 디저트 디저트 개념이 얘기해야 되죠. 응분이라는 건 제가 좋아하는 아리스토텔에서 얘기했던 의지에 따른 노력의 결과물이야. 너의 의지에 따른 노력의 결과물 네가 오늘 윤사 생윤 시험을 잘 봤다. 그럼 거기에 대한 너는 응분의 자격이 된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렇지만 눈 뜨고 태어났더니 아빠가 일론 머스크더라. 롤스가 생각할 때 그리고 노직이 생각할 때 눈 떴는데 천부적 재능의 분포에 따라 내가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더라. 라는 건 네 의지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 머스크 아빠 머스크 아빠 머스크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얼굴은 차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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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노력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운을 가져다 어떻게 응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정당한 자격 결과물에 대한 응분 내 것을 누릴 수 있으려면 자유지에 따른 노력의 결과물인데 무엇을 지키면서 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금 설명하기 내가 말했잖아요. 이쪽으로 지금 방향이 간다. 그러니까 왈쳐 내기도 지금 어렵다. 이거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점점 고난도로 요나스는 점점 사악해질 거에요. 제시문 어렵잖아요. 윤리의 나침판 위험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가 나침판이 돼야 되는데 눌러서 그치게 함이라는 게 억제 니부어 강의할 때 해드렸는데 억제가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눌러서 그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윤사에서는 아르테스의 행복 개념 인간의 기능 발휘 아르테에 대한 설명 나왔고 하이크의 경쟁 가격 경쟁 제시문의 베이컨의 우상론에서 미신 미신 믿는 건 무엇의 우상일까요? 미신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거잖아. 뭐 하고 했더니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수능 날 사인펜하고 샤프 나눠주거든요. 전년도 수능 잘 본 사람 것에 샤프를 가져다가 보면 시험 잘 본다. 이런 거 그냥 맹신하는 거잖아.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 있고. 그런 게 극장의 우상입니다. 프로타로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것들은 무엇의 우상일까요? 종족의 우상이고 제가 대학의 3강령 8조목 계속 적어드렸죠. 명명 덕 친민 신민 지어 지선 그 다음에 격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지옥 평천왕 그게 나왔잖아. 나온다 하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한국 유학은 제가 문제 풀어볼 때도 어려웠지만 다시 읽어보세요. 선지 자체가 다 비문이에요. 정답 빼고 그렇게 풀라고 제시문은 어렵게 준 거고 네가 선지를 이해했냐를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이왕 이해를 완벽히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육평 보기 전에 너희들 힘내라 파이팅하고 진짜 너희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정말 간혹가다 한 번씩 한 세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핸드폰 게임이 있어요. 슬램덩크 게임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하는 박삼 씨 노래 나오는 거기서 무조건 저는 캐릭터는 정대만 씨로 골라가지고 정대만 씨로 3점 슛을 쏘는데 MVP가 우연히 한 번 한 번 했는데 딱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인스타에서 올리면서 인스타 들어오라는 거죠. MVP 올리면서 너가 이제 6평의 MVP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날 제가 읽었던 이왕 2의 4.7론쟁 읽었던 부분을 거기 캡쳐해서 올려줬어요. 이 정도로 이왕 2는 어렵다. 말이 이왕도 내가 말하는 게 제대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왕이 착각한 걸 수도 있고 제 인스타에 써놨어요. 이왕한테 당신 본연지선이 그럼 2만 있냐 기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게 이왕 이 답변들이에요. 그분들 자체가 어려운데 우리도 얼마나 그 공부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원이 너한테 이 문제를 제시해가지고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선지부터 잘 이해를 해봐라. 윤사야 너 윤사 윤사 잘한다며 윤사 잘하면 일단 제시문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1번 국류와 거경의 수양으로 본연지선을 변화시켜줄 수 있다. 성선설 본연지선을 변화시켜요. 2번 이왕이 이이든 상관없다니까.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어서 둘 다 오케이. 기의 발에 따른다? 기의 발에 따라? 기가 발하고 이가 따른다? 기발 이승이라 했죠. 기발 이수가 아니고 이 발 이 발 이 발 기수죠. 이황도. 근데 지금 그러니까 2번도 말도 안 되고 그 다음 3번 이는 기의 근원이지만 주제자 기에서 독립해서 홀로 존재한다? 그럼 주자가 주자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겠지. 내가 말한 이기 불쌍하니 너희 다 어떻게 했냐 던졌냐 지금 그리고 5번 이는 이가 바란 것 이는 성이잖아요. 이가 바라기 이전의 것이죠. 그러니까 1, 2, 3 5번은 다 비문 만들어놓고 4번 정의 연어는 같으므로 일반 감정 칠정은 사단 도덕 감정을 포함한다 라는 문장은 맞죠. 누구한테 이의한텐 맞잖아. 그렇게 생각해놓고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을이 이의일 수도 있겠구나. 왜 문제는 주자랬잖아요. 주자가 이발 기발 다 말하니까 둘이 가서 해석을 한 거죠. 그 문제를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 궁금하겠죠. 하늘을 향해 웃던 소수는 젊음으로 6평 1등급 가고 싶었겠지만 6평에서 생유는 분명히 작년 수능 출제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정답률 50% 미만 문제가 5개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6평이니까 연수생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한 것을 감안했을 때 1컷이 한 4, 5 정도 뜨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실제 열었을 때는 4, 6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윤사는요. 솔직히 이황이 문제 빼고 나머지는 평이합니다. 솔직한 말로. 정답률 50% 미만 문제가 그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6평이기 때문에 윤사는 등급컷이 4, 7로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등급컷 안 나왔거든요. 제 느낌상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시험지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만 달달달 푼다 해서 좋은 것은 없어요. 기출문제 어떻게 딱 한 번만 제대로 푸는데 알고 제대로 잘 풀고 이제 우리가 대비할 건 9평 수능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해설강의 제가 내일 촬영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해설강이 되실 때 저는 해설만 안 해요. 이거 분명히 느낌이 있다. 이거 알려주고 싶은 선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장자가 천명이라는 개념을 갖다 쓸 수 있는지 라는 거 그런 개념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테니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좀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 해설강의 찍어서 올라가면 잘 보시고 본인 마음 잘 다독인 다음에 힘들면 오늘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공부하기 쉽지 않으니까 제가 찍어서 올려놨던 유튜브에 있는 이렇게 칸트 뿌시기 롤스 뿌시기 옛날 영상이다 보니까 그게 던모예요. 던모 던모 했을 때 영상 보시면서 시험 끝났는데 너 뭐하냐 유튜버냐 나 이 사람 강의 듣는다. 엄마 아빠도 봐라 롤스 이해되시냐 롤스 롤스 그게 아니고 롤스다. 롤스 그거 보시거나 아니면 꽃구인 이런 거 보시면서 정신 건강 상태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네요.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 이렇게 수능 때는 꼭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종자로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